제발, 제발 그만하세요. 언니가 돈을 안 갚으면 동생이라도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 하지 않겠어? 달라는 돈 제가 다 드렸잖아요. 우리 이자가 좀 세. 다친 데 없어요? 위에가 언니야? 아닌데요. 이 사람들을 허락 맞고 온 거예요? 그냥 막 들어온 거죠? 이웃들한테 뺏겨칠까 봐 들어와서 얘기해달라고 했어요. 아... 지니 씨가 들어오라고 한 거구나. 어이, 둘이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우리 지금 합법적으로 대화하는 중이니까 그만 꺼지지. 다시 나가라고 하세요. 네? 세 번 이상 고지를 해야 확실하게 불법 주거침입이 되거든요. 나가주세요. 뭐? 나가주세요. 아이, 장난치나. 제발 나가주세요! 하... 깜빡 잊고 이걸 반납 안 했지 뭐야. 자력구제에 의한 정당방위라 고소해봤자 소용없어요. 이런 식으로 추심하는 것도 불법이니까 다신 찾아오지 말고요. 나 지금 최대한 참으면서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. 경찰이야? 아이, 시끄러워. 괜찮아요? 이제 괜찮아.